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걸리금 제도인데요. 우리 요약지 191페이지 10번입니다. 상가걸리금은 2015년 5월 13일 명문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그 반가루 1번은 대학력은 모든 상가 대학력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때 2015년 5월 13일 날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권리금에 관한 협력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반가루 2번에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1번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번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높은 차인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임대인의 협력 의무 면제 사유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안 해주도 되는 사유인데요. 1번에 연체 차임액이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등 8가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줄 필요 없고요. 2번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인데요. 얼굴 한 번 보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알기 어렵죠. 그 다음에 3번 거박해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근무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년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권리금에 관한 협력 의무 면제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적용 제외되는 것. 반가루 4번에 동그라미 1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가로 안에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제외한다는 말은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이거는 권리금 회수계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전통시장은.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것들은 권리금 회수계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서도 권리금 회수계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루 2번. 권리금 피해 구제 강화인데요. 반가루 1번에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의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3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냐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선대 몇 밑에 3번.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표준상가금, 임대차 계약서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대리인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주어는 국토부 장관이고요. 이건 또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193페이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기의 차임액 연체죠. 상가는 다 3기입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3기. 우리 암기 프린트 암기 프린트 30번에 보면 암기 프린트 30번에 있죠. 30번 맨 밑에 보면 2기 4개 3기 연체 3개가 있습니다. 30번 맨 밑에 까만 별표 2기 3기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주택하고 상가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말했던 걸 여기에 비교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입니다. 지역권의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고요.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동이 없어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시효치득을 하게 됩니다. 시효치득의 대상은 종손입니다. 동그라미 3번 분묘 이전 특약 없이 자기 땅에다 묘를 설치하고 땅을 판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3번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고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이 조성되어 있는 즉 사성이 있다고 해서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혈액이 미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수정하십시오. 지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 모두 다 지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분묘를 설치한 때로부터 지급하는 거 아니고요. 시효치득을 한때로부터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청구 한때부터 지급을 하면 됩니다. 5번 분묘의 존속기한입니다. 분묘 봉제사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신대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봉분이 이렇게 블루각에 올라와 있어야 되죠. 관서법상 공시방법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장 암매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8래인데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이란 자, 그 다음에 2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게 8래입니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뭐냐면 3번도 시험에 두 번이나 출제됐습니다. 자, 2017년 판례인데요. 2001년 2001년 1월 13일 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1995년도에 분묘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20년은 넘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이런 분묘에 대해서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4번 4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4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5번 지류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번은 원래 종손이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는데 전속되는 것인데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종손에게 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게 기속된다. 그 다음에 4번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료의 성질상 소유의 여산은 추정되지 않는다. 즉 분묘기지권을 시효체득하는 거지 토지 소유권을 시효체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그러면 종전에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 설치기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면적 세 번째 설치장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기간 분묘기지권은 연구무환이 존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 한 번 30년 연장해서 최장 60년밖에 매장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분묘에서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렇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장소 제약을 두고 있지 않는데 장사 등에 관한 분류로서는 설치하면 안 되는 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97페이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196페이지 우리의 의학집 용의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이란 유고를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고를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고의 골분 뼈의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요. 개장은 옮기는 것입니다. 봉안은 옛날에 납고를 봉안이라고 합니다. 6번의 분묘는 시신이나 유고를 매장하는 시설을 분묘로 하고요. 7번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3번 묘지 설치 분묘 설치기간 30년 30년 해서 최장 60년 이고요. 동그라미 3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1년 이내에 당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된다. 1년 이내입니다. 이 1년이 시험에 2년 6개월 액수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설묘지 설치 가 되겠는데 1번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근데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연장지의 조성인데 동그라미 1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2번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 해야 됩니다. 근데 3번 법인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6번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다는 것은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 타인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묘지의 사전 매매 이런 거 다 출제된 적 없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2번 화장을 하려는 자 3번 개장을 하려는 자 2번 3번은 화장이나 개장은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 농지법 입니다. 농지의 용어정이 우리 공융회사법에 나온 적은 없고요. 공법에 나온 적은 있겠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그런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도 실제 3년 이상 농사짓는 땅으로 사용을 하면 농지입니다. 통작거리 제한은 절폐됐기 때문에 100km 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농도 살 수 있습니다. 199페이지 농업인의 용어정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공융회사법은 참고로 보시고요. 2번 농지 취득자익 증명제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시구 읍면장 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은 안 받습니다. 녹지지역도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안 받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4번 농업인은 물론 신규 농업 종사자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신규 취득자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온실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사는 330제곱미터 이상 곤충 사육사는 165제곱미터 이하 기타 일반 농지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매매 증여 경매 공매 화해 조수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야 됩니다. 199페이지 맨 밑에 판례는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첨부 해야 되는 서류 이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 아니다. 농지 취득자익 증명 못 받았다고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0페이지 양가로 2번 농지 취득자익 증명 필요 없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지자체는 농지 취득자익 증명 도 안 받고요 토지 거래 허가 도 안 받고 계약서 금인도 안 받습니다. 상속 4번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 증명 안 받습니다. 5번 합병 6번 공유농지 분할 7번 시효 취득 의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익 증명 안 받습니다. 양가로 3번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주말 체험용 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 로 취득 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익 증명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은 신청 시구 업 면장 4일 이내에 발급 해줍니다. 군수는 아니죠. 시장 시구 업 면장 입니다.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 농지 취득 자익 증명 발급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발급 해줍니다. 자 농지 소유 상한 입니다. 20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지득을 하는 경우 만제곱미터 8년 이상 재촌작용하다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제곱미터 이내에만 소유할 수 있고요. 주말 체험용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천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메뉴의 4번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이 말은 경자유전이라는 것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취득할 수 있는 게 국가 지자체 학교 실습용 상속 주말 첨용농 8년 이상 재촌작용하다 이농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직접 농사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농지 임대차 계약 경공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주 주